과연 마지막일까? 가야 된다 물 한 번 마실게요 앵콜도 해주세요 맞아요 짱인데요 여러분 과연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지마요 밤새도록 같이 놀까요 와 나도 좋아 어때요? 여러분들이 앵코를 감사히 해주신 덕분에 마지막 한 곡을 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덕분이에요 다 그럼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노래 할까요? 혹시 아시는 노래 있으세요? 제가 아까 노래 인이어를 안 껴서 다 들리거든요? 근데 저희 응원법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고마워요 그리고 아까 보이프렌들 할 때 따라 불러주시고 어 진짜 다 기억할게요 너무 고마워요 기억할거에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희 팬덤명 이름이 싸인펜이거든요 좀 웃기죠 이 그린의 싸인펜인데 여러분들 좋아요? 다 사인펜 오늘부터 일을 해주기에요 다 기억할거에요. 시그니톤은 이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SNS 팔로워도 꼭 해주셔야래요 아시겠어요? 해주실거에요 저희 공식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 이거 다 해주시면 저희 컴백하는거 바로 아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얼마 안남았어요 여러분들 저희 애인 해주신다 했잖아요 맞아요 애인인데 그것도 못해줘? 알지 알지? 스토리에도 약간 울려주시고 맞아요 사랑해주세요 어때요? 좋아요 빨리 사진찍으세요 여러분 맞아요 반가워요 여러분 찍어서 올리세요 축제에 즐거운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워요 고마워 안 돌렸어요 근데 다 보여요? 빨리 찍어야 돼요 여러분 반대로 해야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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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세요 안녕 여기다 여기다 안녕 되게 신박한데요 저거 오로라 안녕 오로라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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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그럼 이제 애콜곡을 해야할 때 어머 소녀들의 고향성이 좋은가 맞아요 아 소녀들 너무 귀엽다 진짜 애콜곡을 해야할 때 맞아요 여러분이 듣고싶다는 노래를 준비해서 마지막까지 즐겨주기 여러분 알겠죠 마지막까지 아 저 근데 여러분들이랑 같이 하고싶은게 있어요 뭐에요? 저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즐겨주셔서 오로라라는 노래 앵콜곡으로 들려드릴건데 네 고마워요 저희 노래 오로라에 응원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쉬워요 맞아요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럼 저희가 모여서 어? 어디갔지? 저희 다같이 오로라 오로라 저희가 다같이 시원한 오늘 밤 여러분이 오로로라 오로로라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연습해볼까요? 시원한 오늘 밤 오로로라 오로로로라 한 번도 안타 오로로라 오로로라 오로로로라 와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그럼 같이 즐겨볼까요? 네 어떠세요? 가보자고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뭐야